제이파크 제이파크 제이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우리 김리오 마술사 오늘 리오가 마술사로 변신합니다 이따 기대해주세요 가자 오늘 마술쇼하는 기분이 있던가요? 좋아요 마술쇼 리오사를 조금만 보여주세요 헬로우 아이암 리오 워컴스 리오 스마트 이따 불러오세요 고고고 리오 사진이 제이파크 엘리베이터에 걸려있네요 리오 마술사 자 드디어 공연장으로 이동하는 꼬마 마술사 리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오늘은 필리핀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부활절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축제를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이파크에서도 행사가 있어서 왔는데 리오가 여기서 마술 공연을 한다고 해요 꼬마 마술사 리오와 어른 마술사가 오늘 함께 공연을 한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빠로서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른 마술사와 아이 마술사의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제이파크 엘리베이터 드디어 원하자마자 제이파크 엘리베이터 오늘이 많은 감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이 너무 힘들어 아하, 이 물이 너무 힘들어 아, 이 물이 잦아 이 물이 이렇게 자, 이제 같이 하나, 둘, 셋 아브라카다브라 와아 이은치 마을 아브라카탑 브라 오오오오 2, 3, 아브라카탑 브라 오오오오 이은치 마을 2 마지막 와우 이건 마지막 낙지 이건 안티카드 너희의 손을 넣어 너희의 손을 넣어 오, 이 손을 넣어 오, 이 손을 넣어 오, 아무것도 안 넣어 1, 2, 3, Abracada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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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을 재미있게 본 아이들과 사진을 찍어 주고 있습니다. 꼬마 마술사 리오였습니다. 하나, 둘, 셋! 리오야, 마술사인데 어때? 최고였어! 둘, 셋! 안녕! 안녕하세요! 하나, 너머 너머 먼저 질문에 대해, 아, 너머 너머 먼저 질문에 대해, 아, 너머 너머, 너머, 너머. 아, 너머. 아, 너머.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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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톨 선데이 이벤트 하이라이트 에그 홈팀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모두 그 알 모양의 장난감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저 에그 안에는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까요? 저희 체크인 무사히 했고요. 뽀로로 룸에 처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어디로 갈까요? 우와 여기 완전 로비부터 그냥 뽀로로가 가득한데? 야 여기 완전 뽀로로 세상이야. 엄청 시원해 리오야. 우와 여기다 에이제로 파이브 자 어때 어때 봐봐 우와 야 이게 뽀로로 룸이야? 응 우와 우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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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진짜? 그걸로 게임도 가능하다고? 방도 한번 열어볼까요 리오야? 자 뽀로로룸 우리가 오늘 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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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 룸 대박이다 왜 비밀 장소가 있다고 화장실에? 자 우와 어 응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야 리오야 이거 신발 봐봐 너무 귀엽다 몸무게 재 우와 몸무게 재는 것도 있어? 어 우와 리오야 우와 방 안에 미끄럼틀이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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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오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룸 안에 이렇게 네 미끄럼틀 붙어 해서 안전하게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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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야 옷 갈아입고 수영하러 갈래? 뽀로로 룸에서 좀 쉴래? 여기 하하하하 밖에 안장가고 여기 있을거야? 알았어 우와 우와 여기 제이파크 뽀로로 룸 8층에는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만하죠 이제 저녁 먹으러 가볼건데요 또 저녁은 제가 추천하는 제이파크 안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바로 코랄 레스토랑인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지금 이제 5시 50분입니다 이 시간대에 나오시면은 살랑살랑 바람을 느끼시면서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유명한 제이파크 로고 보이시나요? 여기가 또 포토 명당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진 망고맨이랑 같이 사진 찍어주시면 아주 예쁘게 나오고요 하하하하 그럼 밥 먹고나서 수영하고 싶으면 또 하자 여기 가운데 메인 풀장엔 밤 늦게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먹고나서 또 불쇼 이런거 이 자리에서 진행하거든요 이런거 보시면서 이제 칵테일 한잔씩 하시면서 또 수영도 야간 수영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코랄 레스토랑입니다 코랄 여기 생각나지 료야 바닷가 보면서 사진도 찍고 같이 가볼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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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 시간대에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딱 이 시간대에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세븐은 오크락 아 7시간대에 사진 찍고 예이 모든 메뉴가 온라인에서 인사이드한게 네 오케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땡큐 류야 어디로 갈까요 우리 류야 kin 밖에다 좋겠어? 안에가 좋겠어? 아네 오케이 아내 먼저 가보고 안녕하세요 어디 앉을까 그래! 그래! 리오 편한데 그래! 다른 음식은? 네, 제가 한국분들이 가장 맛있었고 많이 추천드려주시는 메뉴로 시켰고요. 일단 아이가 있기 때문에 돈까스, 리오가 좋아하는 돈까스 하나 시켰고요. 여기에는 밥이 포함되어 있어서 립앤아이 스테이크에는 밥이랑 포테이토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으깬 감자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스파게티 좋아하기 때문에 스파게티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메뉴! 크랩 파파델레! 그리고 크리미 토마토 소스라고 해요. 이거 이렇게 시켰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도 이따가 비주얼을 같이. 여기 보시면 소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소주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메뉴는 스테이크랑 파스타를 시켰기 때문에 어울리는 와인으로 한 잔씩 곁들여 보려고 하우스 와인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드래프트 비엘? 네. 삼미구엘? 네. 몇 값이요? 다토마토 소스로 하는 버그라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또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생맥. 생맥도 삼미구엘로 즐겨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 이거. 그래서 코랄 레스토랑 하면 시푸드만 파는 줄 아시고 이제 조금 찾아오시지 않으시는데 여기 생각보다 저희가 오늘 주문한 것처럼 파스타, 돈까스, 스테이크 이렇게 주문해서 드실 수 있는 메뉴도 많다는 거. 자, 주문한 메뉴 두 가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크레파스타랑 요리우면, 돈까스. 언제 나왔어? 응, 나왔어. 엄마 와 줄게.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와,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와, 땡큐. 아, 오케이. 리우야 맛있겠다, 그치? 고기. 고기 한 번 엄마 잘라줘 볼게요. 제가 먼저 맛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음. 맛있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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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왜? 오레오 식기, 오레오 식기. 뉴. 뉴. 응. 이거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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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맛있게 한 번만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와인이 생각보다 좀 취하네요 제가 술을 잘 못해서 금방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또 피곤했어가지고 또 나름나른 노곤노곤해집니다 매우도 부활절이라서 또 긴 방학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같이 할 수 있는 게 바빠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짧게나마 가족끼리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아 배부르다 지금 가면 불쇼할까? 불쇼 하나 한번 가서 보자 네 불쇼가 끝났으려나 아직 하고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우와 지금 불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아 여기서 보자 아니 얘들아 놀러오세요 arabea 여기 this is really beautiful on bingo on bingo 4 5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놀러오세요! 오늘 정말 재미있게 제이파크 100% 즐기고요.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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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